시청률이 3%가 넘으면 경찰관 300분들께 커피를 나눠드린다는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그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제가 광화문 쪽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옛날 생각은 나네. 커피 잠깐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보고 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커피 한 잔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여기 들어오는 건 처음이에요. 네, 항상 이제 앞에서만 봤어. 저희는 버린날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, 잘 보고 있어요. 어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시죠? 잘 보고 싶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정 Ishorel, 화이팅! 정 Ishorel,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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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. 잘생겼어요. 좋아요. 정 Ishorel, 화이팅! 정 Ishorel, 화이팅! 증が,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티 잘 마셨습니다. 시그널 화이팅! 추운데 고생하시는 경찰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조금 되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또 시그널 촬영하는데 저도 역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시그널 화이팅! 10. 즐거움의 시작. TVN